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에서 봅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위나라 재생으로 지낸 백균은 전국시대에 초기 홍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재생으로 임무를 잘 마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그는 홍수를 대비해서 아주 뚝을 쌌는데 그 뚝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틈이 갈라지고 또 그 뚝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아주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아주 작은 구멍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가 홍수를 대체하는 가장 큰 방침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그리고 아무리 넉넉하게 쌓아진 그러한 뚝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는 개이미 구멍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막으라고 각 모든 지방의 관리들에게 그렇게 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뚝을 관리하고 또 재방을 관리함으로써 그가 있는 동안에 위나라에는 단 한 번도 뚝이 무너진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길 재방은 땅 강아지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 높은 집도 굴뚝 틈 사이에 불티 하나가 그 집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도 사실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법문에서 설로문은 포도온을 허는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고 사실은 작은 여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작은 여우의 의미는 무엇이고 포도온을 헌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현장 즉 일상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법문 15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온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온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는 신랑 되는 솔로몬과 신부되는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즉 문학의 시처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하고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참으로 같이 세상적으로도 공감이 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더 귀한 공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신랑 되는 솔로몬이 신부되는 슬람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귀한 사랑 고백의 시가 바로 이 아가서 안에 곳곳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허는 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우리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서 옵셔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강건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정말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정말 우리들에게 늘 임하기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분은 오직 그가 하나로만 우리에게 온 정성과 뜻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결실 맺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못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take us the foxes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 단수로 설명된 것 같은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여우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개인에 따라서 그 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참 어떤 나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서 불현듯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자기도 알지 못한 자기가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당혹하기도 하지만 또 불현듯 어느 일에 이렇게 참으로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고룩한 영성을 가져야 될 우리들에게 그 고룩한 영성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위하여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한 미움도 증오도 저주도 때로는 비방하고 조롱하며 하는 그런 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되어서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작은 여우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우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갈등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민 온 지 거의 한 17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2년 전 3년 전 심지어 5년 전 1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다고 17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무정해집니다 더 사나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힘들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날로날로 더해갈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요즘 사회를 보면 부모 다식간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 보면 자식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줬다가 그리고 한 채 있는 아파트 자식에게 넘겨줬는데 그 자식이 결국 부모는 공원에서 자기하고 자기는 그 아파트에서 자는 그러한 점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생긴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서약서를 쓴답니다 너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그러한 것을 다짐한다고 하면 여기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불신앙입니까 디모데우서 3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날카로운 이 시대를 미리 바라오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세에 생길 그러한 고통의 때를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까지도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능력해지고 남을 질 밟고 이제 그 자리를 밟고 올랐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회가 다 불신앙으로 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 속에 정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망의 싹스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작은 여우 행복의 싹스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작은 여우 이제 우리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뒷뜰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네 이렇게 채소와 조그만 그러한 과일을 좀 얻고자 준비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모종 하나를 줬어요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없는 모종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좋았는지 그 모종을 가지고 이제 좋은 흙을 고라서 그 흙에다가 그 모종을 심었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아주 그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입이 푸르르고 좋은지 소망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좋은 뿌리가 생기고 좋은 열매가 나면 그걸로 또 건강식품을 만들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 3일 지나서 텃밭에 가보니까 거기에 안타깝게도 그 푸르던 입들이 구멍이 송송 나고 그리고 입이 하나 둘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기를 혹시 토끼가 와서 먹고 있지 않는가 해서 울타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2, 3일 지나서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이파리가 더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전히 하여간 그 나무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경우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우연히 밖에 뜰을 나가봤더니 아 여러분 토끼가 와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작은 달팽이가 거기에 이렇게 더덕더덕 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예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주위를 살펴보니까 객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예 어느 사이에 달팽이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낮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달팽이 작은 달팽이 그것들이 그렇게 좋은 모종을 아주 싹까지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달팽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모종이지만 그 좋은 나무지만 그 작은 달팽이로 인해서 그게 생명까지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달팽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팽이를 제가 아주 전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달팽이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이에요 아 그 달팽이 하나면 완전히 해결된 줄 알았더니 달팽이 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우리 속에 제약으로 인해서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어느 사이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번식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객체수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생명까지도 아삭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매일의 습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작은 여우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이런 경우는 더 많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큰 돌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돌멩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슬람미 여인을 만나 이제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 꽃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걸 허무는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행복의 행복의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허무는 작은 여우 이것은 정말 농부가 과실을 정성껏 심어서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수확의 때에 앞서서 하루 이틀 우리 미국의 선이 볼 수 있는 사슴이 싹 쓸어가버리는 싹 먹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 가면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받은 은혜 결심을 송두리째 아사가버리는 그러한 못된 악한 마귀 작은 여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은 여우는 우리 주위를 늘 맴돌 것입니다 시시탐탐 포도원에 꽃이 피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멸할 수 있는 이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고 작은 여우를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처방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의 행복을 참으로 허무는 공통적인 여우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얘기는 희망이 되고 어떤 얘기는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과 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작은 여우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향이 하는 말 같은 말이면 듣기 좋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야구부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는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문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말에 대한 곤면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가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맵시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참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인 줄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천량빛을 갖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문 18장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독으로 쓸지 열매로 심을지 너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141편 2절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보초를 세워주셔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타익 같은 송군도 참으로 기도 제목을 삼았다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말에 대한 기도 제목은 정말 매일매일 매순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해야 될 기도 제목 말에 실수가 없기를 함께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여우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며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은 여우를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것을 완전히 소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 법문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슬람비 여인을 보면서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작은 여우를 아무리 소탕한다 해도 사실상 완전히 진멸시킬 수 없습니다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아무리 그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몸부림쳐도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그러한 간증이고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게 바로 주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여우를 피하는 피난처로 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초소를 알려줍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맑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 마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여우들로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이슨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는 나의 바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열심히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된 자기 자신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어 없어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습관 모르는 습관 알지 못하는 제약 가운데 그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삶을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가 쫓겨나서도 다시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슨 10편 23편에서 힘겨운 고난의 여정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죽게 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두렵지 않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송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송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태초에부터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시켜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마음속에 그 작은 여우들이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7.8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두움을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서 다니는 사람으로 주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손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권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슬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제 포도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포도 열매에 꽃이 많이 피도록 소망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아웃기는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오니 우리 삶 속에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히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연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작은 여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없애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